하나 둘 셋 카메라 보세요 저를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부위로 합니다 어머니 아까 90세라고 하는데 아마도 100세 100세까지 하시라는 말씀이죠 10년 후에 그렇죠 100세까지 하긴 기원하면서 어머니 100세 파이팅 파이팅 20년 후에 그 다음에 가와만 사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 목사님은 내일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멘 파이팅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객석에 가셔가지고 제가 보면 아 저분은 동화회사 나오셨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내빈 여러분에게 납주도 안 내서 권하시면서 오늘 오신 것을 감사하십시오